네, 근본 세션에서 두 가지 좋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한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발표에서 아모니아 연료 추진선 안전성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 재정전만 해도 아모니아 연료가 나오면 굉장히 안전성 때문에 우려 그리고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작년 말부터 벌써 그런 인식이 바뀌고 이제 아모니아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기술도 빠르게 변하지만 이렇게 우리들의 인식도 빠르게 변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에서 이제 디커버리제이션 전략 수리 결과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회원 쪽에서는 이 디커버리제이션 관련된 일이 사실 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내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 업무가 여러 본부의 걸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마찰도 많고 저항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케알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일은 정말 최고 경영층의 명시적인 지원이 있으면 그런 초기에 어떤 혼돈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진행이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탈탄소화 이슈가 이전에는 토론 또는 걱정을 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원 비즈니스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EXI 규제 대응을 위해 선사에서 선박에 엔진 파워 리미트를 설치하는 등 많은 부담을 받으셨고요. 또 올해는 각 선박의 CII 등급을 이제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낮은 등급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 이 등급 개선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IMO GHG 감축 목표가 이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강화가 돼서 향후에 해운노케 부담이 더 커질 거로 생각이 듭니다. 탈탄소화 이슈 특징 중에 하나인 그 불확실성 이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은 이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발표해서 보신 바와 같이 GHC 텍스라든지 인센티브와 같은 이코노믹 매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메타놀 이중연료 또 LPG 이중연료 주진기술 같은 신기술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시행착오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술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또 대천료의 공급 인프라는 여전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해운노케 탈탄소 정책은 앞전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외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그리고 빠르게 수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혼돈 상황에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의 교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 디커먼테이션 세션이 유용한 정보의 교환 그리고 인사이트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토론자님들께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창석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탈탄소화 이슈는 고비용 저효율의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선사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는 아주 큰 부담 그리고 리스크가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한국정보의 동이슈 관련해서 산업계 지원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O의 중기조치 규제가 2027년부터 지금 도입될 예정이고요. 여러 발표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에 있을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고 또 이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EU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주요 국가들과 함께 또 인터세셔널 워킹그룹 미팅을 했습니다. 또 런던 현지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참석하고 또 많은 국가들이 온라인으로도 저희도 참석해서 여러 가지 중기조치 방안들을 후보 조치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나열에서 MEPC 하반기 회의 때 더 신속하게 논의되고 협약으로 제책될 수 있도록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IMO 어떤 규제가 먼 미래일이 아니라 예정된 27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탈탄소 이슈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존의 범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저탄소라는 말을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탄소중립 그래서 법령도 탄소중립기본법을 재정해서 올해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해운조선 분야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친환경 선박 보급 및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재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해운조선 분야와 관련해서 또 질문 주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우리 저희 선사 또는 조선업계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IMO의 국제 동향 또 회의 결과 또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 예측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기술 세미나나 또 어떤 매스컴 또는 CEO 간담회 여러 가지 또 우리 KMC 오늘 국제회사 협력센터 한국회사 협력센터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탈탄소와 국제 동향 분기별로 발간하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사와 우리 산업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때에 제공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올해부터 탄소 집약도 지수 CII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 대형선사들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소형선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또 CII 등급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서울에서 소형선사들 대상으로 또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컨설팅 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친환경 선박이나 개최 연료 사용 그리고 해상 실증과 관련된 다양한 R&D를 우리 관련된 과기부 산업부 등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핵심 기술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오염 저감 기술 추진 기술 해상 실증 등 서비스 기술 연료 공급 기술 기자재 기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R&D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약 2600억 규모의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을 산업부와 공동으로 하고 있고 이 밖에도 LNG 암모니아 수소 등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을 선박에 관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들을 연구 개발해서 우리 산업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 성과의 최대 10% 내지 30%까지 직접적인 보조금을 정부에서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성과의 약 2%에 해당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을 올해 1월 1일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해진공 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서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출금리를 최대한 3%까지 줄여주는 그런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정부의 활동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사실 이렇게 무탄소 연료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린코리더라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그린코리더 정책을 다른 국가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참 어깨에서 다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탈탄소 이슈로 조선업계는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추가를 드리면 지금 조선공학과 학생들이 다른 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또 산업계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그리고 산업계는 어떤 노략이 필요해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KR 64주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사실 작년에 참석을 요청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국제학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학회 중입니다. 제가 그리스를 가지 않고 여기 와 있습니다. 일단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회장님 비롯해서 KR 오그나이제 하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통적인 조선해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최근 디지털라이제이션, 제 기억이 맞으면 패스트쉽 연구자가 1990년, 말 2000년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 꾸준히 해왔었고 회사에서는 또 계속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급격하게 우리 앞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지금 임 총장님이 계시지만 아영호가 그거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대학에서의 사실 어려운 점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들이 적당치 않거든요. 전통적인 조선해양하는 교수들이 갑자기 이걸 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유책학을 하는 사람인데 유책학이라는 건 사실 Thermal이나 Compressibility를 전제로 하지 않거든요. Hydrodeanmic으로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학문이 그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이 그 전공을 어느 정도는 쉽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수들이 보통 철밥통이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필요도 많이 못 느끼고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교수들이 전공을 뽑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 급작스럽게 바뀌지 않습니다. 회사에 계신 분들은 계속 욕을 하십니다. 산업 오리엔티드 된 그 커리큘럼을 왜 못 만드느냐 왜 못 만듭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중학교 1학년 커리큘럼을 리턴해서 스피킹으로 영어를 바꾸자.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어떤 역할을 가져오냐면 그 영향은 십몇 년 후에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커리큘럼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것처럼 대학도 커리큘럼 하나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트랙이 다 있는데 교수 전공은 교수는 한번 뽑으면 25년 30년 정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려요. 속도가. 그러니까 교수들이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다행스럽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좋은 일이죠. 단지 디카보네이션은 좋은 점이 하나 최근에 있는 게 뭐냐면 해양 플랜트 공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해양 공정 하는 분들이 수소나 아모니아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예요. 사실 해양 플랜트가 조금 위축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위축이 됐는데 디카보네이션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문제는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아까 최우욱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사를 자랑갑니다.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오픈 혹시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드린 데이터를 슬라이드를 여기 보시면 앞으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최근에 다전공이 많아집니다. 다전공이 많아지는 않은 건 정부의 정책도 일조를 하지만 학생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진한 노란색이 다전공 다전공이라고 하는 부전공 복수전공 이런 숫자입니다. 저희 1년에 46명 뽑고요. 그런데 이 숫자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그중에 상당수가 절반 이상이 어디냐면 AI 전자 반도체 이제 이게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의학이 들어오거든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수인력들은 조선과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브릿지로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극명하게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건 2022년 그러니까 2023년 초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려서 각 대학의 학부졸업생들의 진로를 본 건데요. 대학 1, 2, 3 보시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좋은 숫자는 54%가 조선관련된 분야 취 취업입니다. 조선관련된 대학원을 포함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비조선을 택하는 게 대학 1, 2는 50%가 비조선이고 그 다음에 대학 3, 4는 20%, 18%네요. 그럼 이제 이게 국내에 있는 4개의 조선과가 있는 이름은 말씀 못 드리지만 빅 유니버스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가 거의 최근 들어서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 회사의 예인데요. 한 회사에서 조선전공자와 타전공 분야를 보시면 타전공 분야가 지금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약 70% 정도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통적인 조선해양을 전공했는 사람들이 회사에 취업하는 유리 이 정도가 된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그것도 우수인력들이 잘하는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붐이 있을 때 이게 한 50%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라이저신 디카보노이저신 이걸 출입을 한 거예요. AI를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손자까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자식이 두 명 있는데 AI 할래? 조선 할래?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출입할 건가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 분야에 계속 우수한 인력들을 남기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회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조선을 해서 디카보노이션나 디지털라이션나 적극 권장하시라 당연하게 해야 되고요. 그게 트렌드니까. 다만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줬으면 좋겠다. 불이익이라는 것은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AI를 하면 전통조선 기술자보다 조금 더 임금을 더 줍니다. 시작을 스타팅을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 애착이 있어서 왔는데 오히려 AI라는 그 이름을 탈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킵하려면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계속 조선과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보낼 때 파견을 갈 때 재료과나 기계과나 전기전자나 이렇게 보내서 계속 키우시라 그 수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제가 말씀 다 못 드리면 양해해 주시고요.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문장 많습니다만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그래도 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특히나 타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폴라리시핑의 정용기 전문인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현대 글로벌 서비스의 탈탄소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폴라리시핑에서 지금 현재 탈탄소와 규제 대응을 위해서 취하고 계시는 조치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인데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이런 토론 패널로 참석해서 영광이고 KR에 감사드립니다. 혜원선사 관련해서 글로벌스의 이혼팀장님께서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서 이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좀 궁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혜원선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화주이면서 선주사인 또는 순수하게 화주와 용선계약에서 화물 운송하는 혜원회사 양면성이 어떤 플레이하는 분야에 따라서 약간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형 벌커들을 운항을 하고 있고요. 이 선박들은 대부분이 세계 호주의 BHP 리오틴토 또는 브라질의 발레사 이런 대형 화주들하고 장기용선을 해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연료공급 자체를 거의 모든 회계무늬를 화주가 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화주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해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비스나 또는 우리 대형 컨테이너 선사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연료비를 부담하는 선사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어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회사의 지금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기본적인 게 운항적 조치 그다음에 기술적 조치에서 감속 운항이 기본적으로 저희 CIA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감속 운전을 룰만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운송료 경제적인 측면에서 같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운항적 조치에 가장 중요한 게 성능관리 기계효율관리 이런 측면들을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온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가장 연료절감형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조선부터 약 10년 까지는 자기마모형 도로 중에 최고급 사양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실리콘 도료를 적용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 관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때부터는 이제 좀 디지털 다음 세션인 디지털 라이제이션하고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아주 저희가 아주 미세한 운항 데이터들 그다음에 기계적 데이터까지 어떤 성능관리라는 효율관리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이제 디지털 라이제이션하고 공통적으로 대응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가면은 이제 ESD 같은 경우는 저비용 ESD 비용이 젊게 들어가는 ESD는 운항선의 필요에 따라서 조치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ESD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로터세일이라든지 ALS 그 다음에 OCCS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비용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저희가 발레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지만은 듀얼피얼 리트로피 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지금 당장 저희가 뭐 폐선할 선박은 없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폐선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이에 따라서 신조선을 어떤 식으로 신조를 할 건지 이러한 고민들과 화제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선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이제 크게 오는 게 불확실성이 다 알고 계시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선사들이 과연 자금을 투입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이 불확실성이 큰 상태라서 즉 우리가 가는 길이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상당히 큰 도전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계가 비슷하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떤 이러한 변화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변화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저희 해운계 쪽에는 MZ세대들이 거의 이쪽에 선박관리감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저희들은 좀 도전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전체 업계나 서로 이영철 회장님께서 강조하셨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업계의 협력과 어떤 지원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주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화오션의 김영석 원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대우조선 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변경된 후에 여러 가지 신선하고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탈탄소와 관련 기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 및 기술 개발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뭐 기술 개발 내용을 속속들이 말씀드리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대우조선 해양 이름으로 한 28년 있다가 지금 작년 5월 부로 한화그룹의 일원이 된 상황인데 뭐 불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금융권의 관리를 받던 입장에서 지금 사기업이 되면서부터는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뒤따르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부분이 아주 고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 사기도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눈에 띄는 게 나갔던 식구들이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조금은 앞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하기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산업 전체 발전 저희 회사 전체 발전에 대해서 충분히 기여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뭐 그 다음에 그룹의 일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기존의 에너지 관련 산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 조선해양 관련 기자재 산업도 조금 가지고 있었고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너지라는 부분에서 기대할 바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물론 신기술의 테스트 배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이긴 하나 해운 쪽도 조금은 보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시장에서 존재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기술 관련 인력으로서 저희 기술 개발 방향성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료 전환을 연료 전환에 기반한 전동화를 통한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D&D라는 게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언급이 되어왔던 부분인데 우리 업계 외부에서 보실 때는 무탄소연료 쓰고 선박 무인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패션 산업도 아니고 어쨌든 선주분들은 다른 돈 벌 수 있는 업에 활용하기 위한 도구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마냥 펜시한 어떤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장에 기술적인 임팩트는 주지만 재무적인 충격을 덜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술 개발 업체나 장비 제공 업체들로부터의 의존성을 조금씩 줄여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고 딱히 탈탄소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기술이 비슷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회사가 조금 달리 쳐다보고 있는 하나의 분야가 있다 그러면 터빈 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엔진에서 전동화 부분도 가능하고 연료 유연성이나 오퍼레인성의 장점이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있어 보여서 그런 쪽에 기술 개발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업의 성격이 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좀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는 규정이 있고 업체들이 딱 맞는 장비들을 개발해주면 옛날 같으면 전소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최적으로 조립해서 파는 정도 였다고 보면 지금은 당장 대체 연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후보군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표를 한꺼번에 해야 되고 룰이나 제품의 개별 리키먼트의 발전이 따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전소도 같이 뛰어들어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성급 구율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업체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제3기관으로서의 기술 개발업체 모두가 협업을 해서 하여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업의 경계가 조금 무너졌다기 보다는 사라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전통적인 전통적인 역학기반으로 전소들이 주로 일을 해오다가 보면 좀 전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저희가 신입사원을 뽑아도 연력학 뭐 그 다음에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지원자들이 있고 그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요 업의 경계가 조금 없어져 있다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화라는 게 다음 세션 주제이긴 하나 저희들이 디지털화라는 걸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넓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할 일이 점점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